한국 사회가 정치의 영향력이 큽니다 공평호입니다. 한국 사회가 참 정치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직종의 종사는 간에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면 정치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지난 5년간 한수원을 비롯해서 원전업체 부관 과징금 내역을 제출받아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확정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합리적 의심을 하게 충분할 정도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원자력 관련된 업체들이 어떤 사안을 좀 잘못했을 때 원안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특이한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서는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정도의 과징금 액수가 급등하게 됩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15년 때는 과징금 액수가 5억 1,300만 원 2016년은 18억 8,100만 원 2017년은 39억 6,000만 원 2018년에는 70억 4,300만 원 등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천혜와 그 다음으로 직전에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2배와 3.7배가 첨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수원은 2015년에는 1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이 때려졌습니다만 2016년은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고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9억 원과 무려 58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분석 작업을 행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 위반 사항이 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권이 바뀐 시점에 맞춰서 과징금 부과 액수가 급등한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징금 부과 예부를 결정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나 불시점검 등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원안위에서 지적서를 발급받고 이후 업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안위의 구성원 가운데서 6명 가운데 4명이 정부나 여당에서 추천한 그런 인사고 또 원자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 비전문가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절제된 합법화된 그런 폭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징금을 통해가지고 어떤 특정 그룹이나 특정 인물들을 괴롭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원안위는 비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했다 이렇게 항보를 하겠죠. 그러나 대개 우리가 시계열 자료를 보면 시간이 가면서 일정한 그런 폭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면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궤도를 벗어난 일을 참 너무 많이 한다. 정치적 그런 시위나 집회를 단속하거나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것도 보면은 대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대단히 무리수를 두는 그런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런 현상들은 정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큰 우한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안위가 2015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부과금을 매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도 제가 볼 때는 한 자리 숫자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과금 액수가 두 자리로 특히 문정부가 들어서서 부과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징벌적 그런 배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모든 것이 정상적인 그런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쨌든 근원적인 문제는 한국에서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줄여나가야 또 경제적 자유도 신장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좀 더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취업 문제가 코로나19의 영향력도 있지만 특히 젊은 분들의 취업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죠. 이런 문제가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면에 보면 결국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억제와 제약이라는 부분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사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향한 그런 정상 궤도로 복귀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각성하는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결국 정치적 권력이 커진다는 것은 관습이 커지는 것이고 관습이 커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활력도 떨어지게 되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은 그런 통계자료지만 한 번 정도 한국 사회에 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